지금부터 Passport.js라고 하는 이 모듈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Passport.js라고 하는 이 모듈은 이 인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듈입니다. 인증이 영어로는 authentic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 Passport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증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Passport 자체는 인증을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좀 혼란스럽죠, 제 얘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오늘날은 인증을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인증하는 방식도 있지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트위터 이런 공신력이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신력이 있는 서비스들에 이미 사용자들은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인증시킨다 라는 그런 방식이 오늘날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증 방식을 Federation Authent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Federation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즉 인증 체계를 연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ChattingCat이라고 하는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 로그인 위드 구글 그리고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로그인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페이스북, 구글로 로그인하는 것을 우리가 Federation Authentication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인증을 구현하는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증 체계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아주 많이 다른 경우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른 것들을 각자 대응을 하게 되면 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생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패스포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인증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의 인증 구현 작업을 여러분이 패스포트를 통하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증 방법을 사용한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인증하는 방법 아이디 비밀번호를 인증하는 방법을 쓴다면 패스포트의 효용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텐데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록 이런 그 형태의 인증 방법을 사용한다면 패스포트가 상당히 높은 생산성의 어떤 증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패스포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패스포트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로컬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패스포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까요?